어느날 한 가정에 들이닥친 엄청난 시련 가족들을 둘러싼 미스테리한 진실에 사람들은 경악하기 시작하는데 과연 그들에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주인공 디아나 그녀는 자폐 증세가 심한 아들 마르틴과 하루하루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르틴에게 밥 한 끼 먹이는 것조차 그녀에겐 힘겨운 시간이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으로 만들어 먹여보지만 그녀는 언제나 마르틴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디아나는 마르틴의 동생을 임신 중입니다 하지만 내신 마르틴과 같은 아이가 태어날까 두려워하고 있죠 잦은 출장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한 그녀의 남편은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 새로운 보물을 드리자고 제안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보물이 마르틴을 포기하고 가버린 상태라 다시 보물을 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점점 지쳐가는 엄마 디아나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방문을 잠그며 아들을 돌봅니다 마르틴과 함께 장을 보러 가게 된 어느 날 아이는 또다시 난동을 부리면 알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먼 우스는 마르틴을 단번에 진정시키는데 그녀는 자신의 아이도 한때 마르틴과 같은 증상이었지만 이제는 완치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그녀를 당장 보물을 드리자고 말하죠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결국 그녀를 마르틴의 새로운 보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녀는 디아나에게 오히려 감사해하며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하죠 루스가 집으로 들어온 뒤 디아나의 생활은 180도 바뀝니다 이렇게 여유로웠던 적이 언제였었나 싶죠 마르틴의 증세 또한 빠른 속도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남편 토마스는 이제 마음 놓고 출장 갈 수 있게 된 현실에 보물 우스에게 감사해야죠 그녀는 자신에게 익숙한 필리핀어를 마르틴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그녀의 능력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디아나 하지만 디아나는 시간이 갈수록 보물 우스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끼게 되고 필리핀어로 대화하는 그들의 대화 내용이 궁금해 그녀는 번역기를 실행해 보게 되죠 충격적인 보물 우스의 말에 그녀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디아나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리고 하지만 남편은 번역기는 늘 모욕이 많다며 그녀의 말을 무시해 버립니다 남편의 말을 들은 그녀는 자신이 너무 예민한 탓이라 생각하게 되는데 며칠 후 루스는 자신의 아들까지 데려와 함께 지내겠다 말하고 이상하게도 루스가 온 뒤부터 그녀의 입덧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죠 뱃속의 아이는 건강하다는 의사의 말에 그녀는 안도하게 됩니다 마르틴이 혐오스러운 그림을 그리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 루스를 향해 그녀는 크게 화를 내고 디아나는 시간이 갈수록 루스와 그녀의 아들이 어딘가 꺼림직합니다 그녀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결국 보물 우스를 집에서 쫓아내버리죠 루스가 떠나자 평화롭던 집은 다시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지옥과도 같은 예전 생활로 돌아가버린 그녀 마르틴은 점점 증세가 심해지고 결국 폭력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르틴의 소식을 듣게 된 남편은 다시 루스를 데려오라며 아내에게 불같이 화를 내죠 어쩔 수 없이 다시 그녀를 데려오게 되지만 디아나는 예전과는 달리 그녀를 친절하게만 대하지는 않습니다 며칠 후 그녀의 몸은 점점 이유를 알 수 없는 증상들을 보이기 시작하고 디아나는 혈액검사 결과 정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곧바로 보물 우스를 의심하게 되고 역시나 예상대로 자신이 마실 차에 이상한 가루를 넣는 그녀를 보게 됩니다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하는 디아나 잠에서 깨자마자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 그녀는 새벽에 돌아온다던 남편을 애타게 찾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새벽에 도착한다던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털어놓는 디아나 친구는 디아나의 집을 둘러보지만 그녀의 말과는 다르게 너무나 평화로운 집안 분위기에 그녀가 망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날 밤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깬 디아나는 그들이 마르틴에게 칼을 쥐어주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목독하게 되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에 놀라게 된 그녀는 그들의 눈을 피해 몸을 숨긴 창고 안에서 죽어있는 친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에게서 도망치려 하는 디아나 루스는 정신을 잃은 디아나에게 이상한 의식을 치르려 하고 정신을 차린 디아나는 자신의 눈앞에 남편 토마스와 친구의 시체가 너부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뱃속에 있던 아이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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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영화 마드레였습니다 어머니란 뜻의 마드레는 긴장감 넘치는 칠레 공포 영화인데요